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전일종가요? 네. 이런 요구를 하셨는데 그 정도는 찾아보시나요? 김하수님, 지금도 보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곰차장님이 그 정도는 직접 찾아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가가 나오고 나면 다른 화면을 보던가 아니면 전일일 봉을 봐야 되는데 제가 8시 50분에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격이 종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보시기가 더 편하실 텐데 한번 저도 이제 이 채팅은 상당고정 채팅은 제가 올리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군요. 제가 이렇게 이 관련 내용을 좀 써서 주면 다른 친구가 이렇게 채팅창에 올리게 되는데 한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괜히 말씀을 드렸나 전일종가를 왜 물어보시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근데 사실 저도 잘 모르니까 그런 얘기들 많이 했습니다. 중요하죠. 전일 대비해서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를 보셔야 되고 사실 시가 대비해서 또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를 보셔야지 대포차의 성과가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해는 되지만 사실 최소한의 노력도 좀 노력이 없으시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조금 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억울하네요. 보시면은 자료에 현재가라고 있어요. 이 현재가가 전일종가예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네, 그리고 종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괜한 채팅창을 읽어서 오늘 약간 파장을 느끼죠. 제가 약간 상황에서. 네, 그러면 오늘 7개 종목 리포트 또 준비를 해주셨는데 어떤 포인트로 가져오셨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오늘은 노잼주를 한번 좀 들고 나와볼까? 아, 노잼주. 그러니까, 그런, 왜냐하면 매일 나와서 메타버스 특집, NFT 특집, 게임주, 엔터주 특집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종목들이 너무 많이 주가가 갔다는 거죠. 사실 그러한 종목분들을 계속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또 대포차 시간은 가는 종목을 또 소개해드리는 것보다는 실적이 나온 종목, 이슈가 있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실적이 나왔거나 일부 투자 의견 상향이나 또 최근에 핫한 종목분들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은 이슈가 있는 종목분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알겠습니다. 첫 번째 LG 디스플레이인데요. 저희가 사실 지난주에 김정환 소속 모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디스플레이 쪽도 담당하시고 2차 전지도 담당하시는데 이쪽이 너무 재미가 없다 보니까 2차 전지 얘기만 하고 가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대포차 시간에 한번 얘기를 드리긴 드렸어요.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대형 OLED 쪽에 실적 전환이, 실적,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다 줄 것이다. 이 얘기를 한번 드렸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죠. 보시면은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현재가라고 써놔서 좀 오해가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방송하는데 지금 현재가가 아니냐. 그런데 이 현재가는요. 리포트에서 나온 이제 현재가입니다. 리포트에서 나온 현재가는 보통 전일 종가를 써요. 그래서 이게 전일 종가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LG 디스플레이 리포트 어떤 리포트였냐면요. 내년에 OLED 공급 부족을 전망한다라는 겁니다. 항상 주식을 보면서 두근대게 만드는 단어가 몇 개가 있어요. 쇼티지 이런 것들. 사실 반도체 쇼티지 이런 것들은 별로 두근대지 않습니다. 업종에 이제 죽어나는 건데 내가 만들어내는 제품이 쇼티지다? 이거는 진짜 좋은 얘기예요. 내년에 OLED 공급 부족을 전망한다라는 얘기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떤 내용인지 좀 보면요. 2022년도에 OLED TV 패널이 공급 부족으로 전환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OLED TV 패널을 만들어내는 회사는요. 전세계에 LG 디스플레이밖에 없습니다. 사실 QLED도 있는데 QLED는 OLED가 아니죠. 이거 뒤에 백라이트는 붙여서 만드는 겁니다. 진정한 자체 발광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두께나 이런 것들 OLED하고 달라요. 삼성하고 LG하고 하는 거. 그런데 그 삼성이 OLED TV에 진입을 하겠대요. 이유가 뭔지를 보니까 대형 LCD 쪽의 프리미엄 TV는 계속 역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OLED TV 같은 경우는 계속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예전에 제가 이제 이사를 오면서 TV를 구입을 했는데 그때 62인치 OLED TV가 백화점가 기준으로 한 30에서 350 정도? 이 정도 했었어요. 그런데 동일한 LCD 최상급 TV가 한 150 정도? 그래서 200 정도 사이거든요. 반 가격인가요? 가격차가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격차가 너무 컸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62인치가 아니라 10인치씩 늘어나게 되는데 늘어나면 가격이 또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지거든요. 이 프리미엄 이게 예전에는 이제 사실 굉장히 컸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OLED 가격이 좀 떨어지게 되면서 뭐 LCD 가격이 이제 떨어졌다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면서 사실은 OLED 쪽에 대한 수요가 조금 더 가속화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절대적인 단가 자체도 아직까지는 LCD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또 OLED TV에 진입을 하면 뭐가 좋냐면요. 전 세계 TV 1등은요. 삼성이에요. 삼성. 우리가 가전은 LG 이 얘기를 하지만은 아닙니다. 가전도 삼성이에요.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물론 이제 돈 벌어들이는 거라든지 이러한 CE 사업부와 LG전자의 가전 사업부와 이런 비교가 또 의미가 있겠지만은 TV라든지 일반 가전 같은 경우 삼성하고 LG하고 뭐 LG가 1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특히 TV 쪽은 삼성이 1등입니다. 그런데 그 기업이 OLED 시장에 들어온다라는 얘기는 표준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표준화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비용 절감이라든지 향후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내년도에 LG 디스플레이의 OLED 패널 쪽에 대한 실적은 드디어 이제 9년 만에 회수기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제 이제 LG 이노텍이 어제 뿐만이 아니죠. 최근에 이제 LG 이노텍이 주가가 굉장히 좋았는데 어제는 이 애플의 XR 기기 때문에 주가가 급등을 했어요. 두 개 정도의 XR 기기가 나올 것이다. XR 기기는 이제 보통 어떤 식으로 들어가나요? 오큘러스 보면 이렇게 쓰잖아요. 안대 같은 거 이렇게 큰 거 이렇게 써서 그 안에 보면은 뭐가 있냐?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들어가죠. 그 디스플레이가 3D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OLED 쪽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그러면 애플이 이러한 기기를 만들면서 AR, VR 카메라도 만들어야 되고 AR, VR 디스플레이도 만들어야 되는데 어디 거 갖다 쓸 거냐? 그거 제일 잘 만들어 주는 회사가 어디예요? LG 그룹입니다. 애플 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수혜도 입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애플이 XR 기기 가면요. 애플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메타. 지금 방금 박장실에게 메타 얘기하고 하셨지만 메타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지금 XR 기기 눈독을 많이 들이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LG 디스플레이. 기본적으로 이 W OLED 쪽. 이게 이제 TV 쪽 OLED죠. 이것에 대한 패널이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다는 점. 거의 이제 몇 년 전 대면 3배간까지 늘어났죠. 이러한 부분들이 실적의 성장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저도 이게 궁금한데 OLED 공급은 이제 부족해지는데 TV를 바꿀 분들은 최근 1, 2년 사이에 좀 다 바꾸지 않았나. 이런 질문 주셨거든요. 그렇죠. 많이 바꿨을 겁니다. 많이 바꿨을 텐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 고프리미엄 TV 쪽 시장이고 이 프리미엄 TV 시장 같은 경우는요. YOY로 거의 20% 가까이 지금 성장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프리미엄 TV가 LCD를 100인치로 만들었다고 해서 프리미엄 TV냐? 그게 아닙니다. OLED 쪽에 대면 적화 TV들이 프리미엄 TV라고 얘기가 되어지는 거고 이 시장 자체는 어떻게 보면 보급률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많이 샀기 때문에 안사가 아니라 그냥 TV 전환하시는 분들이 LCD에서 OLED로 전환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질문까지 하나 살짝 드려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 농심인데 주가를 보니까 엄청 빠졌다가 이제 조금 올라오는 느낌? 그렇죠. 농심 오늘 들고 나왔는데 이게 제가 오늘 노잼 특집이라고 얘기했던 게 대표적으로 LG 디스플레이나 농심 이런 종목들에 제가 들고 나와서 노잼 특집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재미가 없었어요. 근데 그 이유는요. 자료를 다시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것 때문입니다. 뒤에 자료를 먼저 보시면 작년도에 농심의 실적이에요. 영업이익이죠. 얼마였느냐? 1600억이 나왔어요. 근데 올해는 얼마 예상을 하고 있느냐? 1000억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꺾이는 기업이에요. 근데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느냐? 쉽지 않겠죠. 내년에는 성장을 한다. 이게 하나의 모멘텀입니다. 물론 이제 작년 대비해서는 역성장이죠. 아직까지는 이제 회복을 못하지만은 그래도 올해 대비해서는 25% 가까이 성장한다? 이게 사실은 눈높이고요. 그러면은 이번 농심의 실적은 어땠느냐? 실적이 전반적으로 좋았다라고 하기엔 애매한데 작년도의 실적 아까 보여드렸죠? 보시면은 작년도에 어마어마했잖아요. 이 얘기는 1600억. 1600억. 그러니까 분기마다 거의 400억씩 당겼다라는 건데 엄청나게 기저가 높다라는 거죠. 그런데 마이너스 1%밖에 안 나왔어요. 3분기에. 4분기에는 어느 정도 YOY 수준까지 회복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결국은 가격 인상 때문이에요. 뭐 잘 아시다시피 라면 가격 인상이 있었죠? 거기에 더해서 다들 죽겠으니까 마케팅 못합니다. 제가 항상 라면 사러 가서 고민할 때 진라면 같은 경우는 첫째 신라면보다 싸요. 5개 번들 기준으로 봐도 훨씬 쌉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붙여줘요. 그러니까 절대 가격으로 따지면 진라면이 오뜨기의 어떻게 보면 이제 대표 그죠? 농심의 대표는 신라면이라고 한다면 두 개의 가격이 거의 뭐 한 150원, 200원? 하나의 차이가 나는데 저 같은 사람이야. 좀 벌잖아요. 그래도. 네. 신라면을 먹든 신라면 블랙을 먹든 상관없어요. 네. 근데 이 힘들게 공부하시는 친구들 천원, 이천원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거죠. 그래서 햇반도 못 사 먹고 오뜨기밥 사 먹는데 진라면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때리면 농심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겁니다. 근데 오뜨기가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는 수익성의 개선 가능성이 있고 판간비도 적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개선된다. 해외는 어떻느냐? 좋아요. 중국도 좋고 미국, 캐나다 다 좋습니다. 특히 제2공장 같은 경우도 내년도에 가동이 되죠.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는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컴퓨스가 아니라 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제가 제목을 바꾼 줄 알았는데 농심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로 봤을 때 농심 내년도의 실적 개선 이러한 부분들이 좀 바닥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라면이 옛날에 버섯 향 날 때가 좋았는데 요즘에 바뀌었나요? 버섯 향 표고버섯인가 아마 들어가죠. 신라면이 그건 요즘에 안 들어가는 건지 조금 들어가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최근에 저는 신라면 볶음면이 새로 나와서 먹어봤는데 평이 되게 안 좋던데 그거 저는 왜 맛있었죠? 이게 사실 입맛이라는 게 제가 맛집도 항상 야 여기 맛있어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는 게 입맛은 되게 주관적이잖아요. 그럼요. 저는 이제 대중적인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서 포털이나 이런 데 글을 많이 보는데 별로 그렇게 평가가 안 좋아서 안 사왔거든요. 아 저는 지금 제가 맛있어서 추천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면 안 되겠네요. 아닙니다. 그거는 저만 맛있었습니다. 어쨌든 신제품이 나왔다 얘기를 해보겠고요. 세 번째는 SM이네요. 네. 제가 작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이기훈 애널리스트의 리포트를 많이 들고 나왔었던 것 같은데 요새는 이제 좀 뜸했는데요. 오랜만에 이제 한번 들고 나와봤습니다. 이유는 목표주가 상향이 있었고요. 여전히 가장 저평가된 기회 왜냐하면은 기획사가 이제 SM, YG, JYP, 하이브 이렇게 있잖아요. 네. 제가 JYP하고 하이브는 이제 좀 많이 밀었어요. 방송에서. 그런데 SM을 잘 안 들고 나온 게 M&A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펀더멘탈으로 많이 올라온 건지 아니면은 M&A 이슈 때문에 올라온 건지 왜냐하면은 M&A 이슈 때문에 올라온 거면은 M&A 이슈가 완료가 되면은 사실 재료가 소멸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SM을 잘 안 들고 나왔거든요. 절대적인 펀더멘탈도 제일 싸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SM을 오랜만에 한번 좀 소개를 시켜드릴까 하고요. 또 하나 들고 나온 이유는 요것 때문입니다. 에스파 얘기를 하셔서 제가 이제 요새 최애를 하진 않습니다. 저는 골고루 다 좋아하는데 그래도 이제 에스파가 요새 인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 맞아요. 한번 들고 나와 봤고요. 현 주가 22년 예상 오피 기준 약 14배인데 아쉬운 거는 별도 기준 실적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연결 기준 실적이라고 할 수 있는 자회사까지 포함된 실적은 자회사들이 다 적자예요. 지금 SM, CNC 같은 경우도 적자가 늘었고 키니스트 같은 경우도 적자가 늘었고요. 공연 쪽은 드림메이커라는 회사가 하는데 이쪽도 적자가 늘었습니다. 재팬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이제 하나 좋은 데가 있는데 상장한 디어유 아 여기가 어젠가 상황같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좋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CNC는 지금 4분기는 광고 성수기고요. 키스트는 드라마 방영 그리고 공연 재개에 따라 드림메이커가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다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SM이 항상 제 입장에서는 조금은 걸러졌던 이유가 뭐냐면 다 오래됐어요. 가수들이 너무 아 가수들이 네 뭐 잘나간다는 엑소 엄청 잘나간다고 하지만 오래됐죠? 그렇죠 거기에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소녀시대를 지금 소환할 수도 없고 너무 오래됐잖아요. 물론 이제 누군가 있겠죠. 제가 모르는 하지만은 왜 그러냐 사실 젊은 친구들 계약한 지 얼마 안 되는 친구들이 돈을 벌어다 줄 때 이익률도 높고 왜냐하면 배분 비율 때문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머리가 굵어지면은 돈 들어갈 때가 더 많아지죠. 자식들도 대학 가면은 자취방에 생활비까지 해서 어릴 때보다 훨씬 많이 저희 애야 지금 월 몇십 들어가지도 않지만은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그리고 재계약하는 시점에서 한번 이익률이 크게 다운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에스파가 최근에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고 1집 앨범 판매량이 50만장이 넘었다고 하죠. 저는 이 정도였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2년 내에 100만장 돌파 가능성을 점치고 계시고요. 이렇게 팔리면은 뭘 하냐면요. 돔투어를 합니다.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팬덤 확인을 앨범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파의 돔투어 기대감이 있고 여기 보시면은 왜 8명이냐 이게 이제 세계관인데 자신과 약간 싸우는 캐릭터를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는 이제 그거예요. 사이버 사이버 캐릭터입니다. 한 명은 진짜고 그래서 8명이지만은 사실은 이제 4명이다. 그래서 저는 카리나와 윈터를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보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에스파 세계관 영상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세계관이 생기면은 메타버스랑 연결하기도 좋아요. 연결한 것도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까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곰 차장님 카리나라고 하신데 딱 입가에 미소가 제가 한 2년 전에 머니투데이에서 한번 괜히 트와이스 얘기하면서 한번 웃었다가 아우 자꾸 그 앵커가 2년 동안 바뀌지도 않아요. 볼 때마다 자꾸 트와이스 얘기를 해서 이제 에스파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네. 갈 때마다 에스파 얘기하실 것 같은데요. 네. 아 그리고 전 4명인지도 사실 몰랐습니다. 사진 보고 8명인 줄 알았는데 재밌다. 4명 맞죠? 제가 2명밖에 잘 몰라서 아마 4명이 맞을 거예요. 네. 그렇게 SM까지 살펴봤고요. 기타 주요 리포트들도 들고 오셨잖아요. 네. 우선 신흥 SEC는 목표주가 하향이 나왔는데 회사의 펀더멘탈이 변한 건 아닙니다. 펀더멘탈이 변했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사업적인 측면에서의 변화는 없어요. 하지만은 전환 사체가 주식 전환 요청이 들어와서 주식 수가 늘어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목표주가를 좀 하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EPS가 떨어지니까요. 애널리스트는 결국은 목표주가를 어떻게 산정하느냐 매출을 보든 이익을 보든 뭐 어떤 식으로든 숫자가 되는 것과 멀티포를 곱해서 목표주가를 산정을 해요. 근데 그 멀티포를 산정하는 EPS가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주가를 하향 조정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해외 쪽 특히 이제 헝가리의 라인 증설이라든지 그리고 제가 3분기 실적을 봤더니 이익률은 좀 떨어졌어요. 왜냐하면은 이 회사가 만들어내는 게 캡 어셈블리라든지 아니면 이제 CID 이러한 부품을 좀 만들어내는데 원료가 알루미늄입니다. 그래서 원가 상승 때문에 실적이 좀 떨어졌는데 영업이익은요. 매출은 증가했고요. 가동률이 지금 공장 가동률이 엄청나요. 거의 풀 가동이 전 세계 모든 공장에서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기대감이 유효하다는 거고 큐브엔터는 제가 어제 특징적으로 말씀드렸죠. 이건 어제 이제 미친 주식이었습니다. 거의 뭐 한 15%에서 마이너스 15%까지 직행을 했던 기업인데 왜 그렇느냐 제가 보기에는 소문이 뉴스로 바뀌면 주식을 좀 팔아야 된다 이런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글로벌 이제 최대 블록체인 업체인 애니모카 브랜드 저도 영어로 써 있어서 정확한 사명은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 회사에 합작법인 선집을 하는데 이 회사가 전 세계에 가장 유명한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지분도 가지고 있고요. NFT 거래소인 오픈시 이런 쪽의 지분도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게 좋은 게 뭐냐면 큐브엔터의 아티스트들을 NFT화 시켜서 그 NFT를 암호화폐화 시키고 거래까지 연결을 시키고 왜냐하면 NFT 거래소 암호화폐 거래소는 다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기대감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너무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주가가 빠진 게 이 뉴스와 뉴스 전에 빠졌어요. 사실은 주가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좀 그러한 이슈들이 있지 않았나 판단이 되고 한국콜만은 사실 별 얘기할 게 없어요. 부진했습니다. 지금 화장품주 중에서 실적이 좋았던 것은 제가 보기에는 연우 정도 연우는 화장품 병 만드는 회사죠. 이 정도 말고는 다 시장의 눈높이 대비해서는 좀 아쉬워요. 물론 이제 코스맥스가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맥스 정도까지 있겠지만은 한국콜만은 내적으로 굉장히 부진했고 주요 기업들 중국 미국 모두 다 영업이익이 좀 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테스인데요. 투자의견 상향이 나왔고요. 잘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전공정 장비주입니다. 테스의 투자의견을 왜 상향을 했느냐 NH는 테스의 투자의견을 홀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렇느냐 반도체 업황 부진 때문에 장비 수요 안 생긴다 이것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봤더니 디렘 가격 하락 생각보다 덜하고 내년도에는 DDR5 기대감 그러면은 투자 재개 기대감이 있고 언제 투자할 것이냐 내년도 3분기에 뽑아내기 위해서는 2분기부터 테스의 실적이 좋아질 것이고 일반적으로 반도체 기업들은 6개월 정도 주가에 선행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투자의견과 목표가 상향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조심스러운 거는 많은 증권사의 업종 리포트를 제가 특히 반도체 쪽을 다 봤는데 모두 다 이제는 봐야 된다 얘기하고 있어요. 반도체 업종을요? 그런데 이제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은 모두 다 봐야 된다고 할 때 잘 안 가는 게 또 주식이거든요. 좀 조심스럽긴 한데 최근에 반도체 업종들의 눈높이가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들까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애널리스트 분들도 약간 바람도 담아서 그렇죠.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해봅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기타 주요 리포트까지 7개 종목 오늘도 대포차 시간에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채팅으로 계속 활발하게 얘기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대포차는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자장님 오늘도 열의를 해주셨죠. 여러분 재밌게 보셨으면은 좋아요 버튼 꾹 한번 눌러주고 가시면 저희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성공 투자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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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